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진희쌤 나연진입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 우리 고1 친구들 학력평가 해설 강의로 오게 되었는데요. 선생님 전반부 맡아서요. 지금 1번부터 25번까지 지문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지문들을 우리 같이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단 어떠셨나요? 고1 딱 올라와서 학력평가 처음으로 봤는데 아, 이게 모의고사이구나 라는 그 모의고사의 맛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고1 친구들이 학력평가 보고 선생님한테 DM 보내고 글 쓰고 선생님 미치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좀 힘든 친구들도 있을 텐데 선생님이 고1 우리 학력평가를 위한 캐스트 전에 찍었던 거 있었잖아요. 보셨죠 여러분? 거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습이에요.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습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걸 놓칠 필요는 없겠죠. 우리 똑똑한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똑똑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오늘 여기에서 그냥 모든 감정을 다 털어버리시고 아, 이렇게 공부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문제를 좀 접근했어야 되는구나. 그 정도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내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모의고사 보시면서 이제 해설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하시고 내신 준비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학력평가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여러분, 선생님이 강의를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나갈 거냐면 이렇게 지문을 내가 가져오기는 했어요. 지문을 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굳이 지문을 하나하나 풀어보지 않아도 괜찮은 거는 지문 하나하나 보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문제를 먼저 보면서 이 지문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와 지문을 이해하는 것 그 이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모의고사라는 게 연습이라고 한다면 이 연습을 앞으로 해나가는 기회들이 생길 텐데 그때마다 내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이거를 좀 알아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직접 시간 재고 내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 문제를 풀면서 아, 이러이렇게 우리가 좀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첫 번째 지문은 1번부터 3번까지 지금 묶여있고요. 발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지문 여러분들 아마 보고 계실 테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넘어가 보고요.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문제를 먼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선생님은 딱 보고서 음... 여러분이 보기가 나오면 일단 조금 긴장하잖아요. 뭔가 적용해야 될 것 같고 이거 뭐야, 학생이 왜 3명이나 나와 있어요? 이런 생각들을 드셨을 텐데 크게 어렵지는 않은 지문과 문제였습니다. 일단 1번부터 보시면요. 1번은 발표 내용으로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라고 했으니까 내용 일치, 불일치라는 건 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보시면 기역, 니은 요 발표 자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학생 때 배웠잖아요. 발표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하기. 배우셨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발표 자료의 성격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료라는 건 그야말로 내용 이해를 도와주기 위한 보조 자료일 뿐이지 이게 막 다른 어떤 추가적인 엄청난 걸 가져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발표 자료가 맥락 안에서 내용과 잘 어우러지는지를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서 학생 1, 2, 3의 반응을 고르라고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보기하고 지문하고 비교해가면서 읽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비교하며 읽기예요. 근데 학생 1, 2, 3의 반응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됩니까? 바로 지문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문에 없는 내용이 나왔다. 혹은 지문에서 이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잘못 설명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틀린 게 되는 거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용어의 뜻을 풀이하며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나와 있어요. 팁을 좀 드리자면 용어의 뜻을 풀이하는 거. 그러니까 정의의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발표를 할 때 개념 설명을 맨 나중에 가서 할 거야? 아니잖아. 처음에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본론 들어가자마자 내가 소개할 이 설명 대상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고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만 보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먼저 보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문단을 보면 어, 여기는 없어. 그리고 바로 밑에 내려왔더니 오토마타가 뭐냐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뜻합니다. 튀어있죠? 용어의 뜻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먼저 보면 다 안 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1번은 맞는 거. 2번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여 성중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 쭉 봤더니 갑자기 갑분 동아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오토마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동아리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네 동아리 설명하려고 하는 거네 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동아리를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거니까 설득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 뭐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나올까요? 동아리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 세 번째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전달에 효과를 높이고 있다. 여러분 비언어적 표현이 뭐예요? 내가 방금 한 거. 세 번째 이런 거. 말 말고 그러니까 음성적인 성격이 없고 대신에 손짓이나 몸짓이나 눈짓이나 표정이나 시선이나 이런 것들. 음성적인 성격이 없지만 어떤 언어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런 게 있는지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음 어떤 것들이 있냐. 음 지금 이 친구가 뭐 엄지를 치켜들면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비언어적 표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조금 초점을 두셨으면 아마 첫 부분을 보셨을 겁니다. 청중의 관심 유발. 발표에서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는 것은 처음 부분에서 나올 확률이 훨씬 높죠. 그래서 일단 또 처음 부분을 보는 거예요. 처음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일단 확률이 높으니까 그거부터 보는 거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단을 보니까 가셨나요? 어쩌셨나요? 그러면서 뭐냐고요? 막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잖아요. 맞는 이야기네. 5번 볼게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끝부분으로 가야죠. 끝부분에 가서 보니까 요약이 나와 안 나와? 지금까지 제가 옷도 맞다가 뭔지 얘기했고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요약은 나오지 않으니 답은 5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